국민 여러분, 지금 역사적인 위대한 혁명의 순간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. 4.19 혁명, 5.18, 6월 항쟁과 같은 이 나라 역사를 우리 시민과 민중의 힘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. 저는 이 순간에 우리 국민들이 굳게 힘을 합쳐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추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기성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에서 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드는 데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께서 그 길에 더욱 씩씩하게 앞장서 주시고 또 저도 그런 길에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만 또 함께할 수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많은 성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이번만큼은 정말 시민혁명을 성공시켜야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